오케이님 안녕하세요 아니요 인터내셔널로는 서른다섯 아 네 살이 되죠 한국 나이로는 여전히 똑같구요 변동은 없죠 병원가서 제 나이 보면 기분 좋죠 더 어리게 나오거든요 카운터 무엇 양잡기 끝났죠 발목 발목 썼거든 바로 근데 언제부터 짬발이 썼냐 아스카이조분들 저게 특징인가 봐 나도 좀 배워야 되겠네 엉클 매크로야 엉클 매크로야 요 라이트 죽고 음 저 엉클이죠 나이스 어 깔아두는 어퍼 진짜 좋았죠 빠밤 꽝 낮은벽 꽝이었군요 슬프게도 말이에요 양잡 포스리 양잡 푸시라고 일부러 쓰는 거예요 포스리 여레디 2타 톡 꽝 반대구 수파초 아니! 3타까지 다 쓰셨네요 아니에요 제 발코니 건드리시면 건드리시면 건드리는데 굿바이 음 하단 슈 돌 노우 나이스 예아 좋아 좋아 간다 꽝꽝 안되네 너무 높았다 헐 헐 헐 심형킥 계속 무엇 슈 돌 노우 비상기 진짜 쩔게 잘 쓰셨다 짜라요 오케이님의 철지력은 세계에서도 최강? 굿바이 양아가 넘버원 아니다 이 ZF447라 제 수준의 무슨 양악인가요? 그런거 아닙니다 스틱은 역시 MDF 아니다 이 아청님 하하 라운드 1 왜 이렇게 많은 아스카가 왜 이렇게 많은가 왜 이렇게 많은가 왜 이렇게 많은가 아 아 조금만 더 판단을 빨리 했었어야 했는데 백댁시가 너무 길었다 아프네요 헐 왜 상대를 못보나 엠페러가 의자 괴롭히기 아니거든 그거 진짜 아니에요 오와 방속도 쩔어 빰빰 벽광 빰빰빰빰빰 아프죠 샤프 좋았구요 카운터 나이스 일어나시면 안되죠 호밍 아아니야 무엇 무엇 아니 아니 톡 다행 15프레임으로 발동이 서로 동일하죠 어 아니에요 허 카운터 빰빰빰빰 아프죠 어퍼 좋았구요 벽에서 안나 아니야 굿바이 뚜어님 어서오세요 뚜어님 초스카이 하단 슈돌 원투 아니 그게 왜 피 하냐 미치겠네 죽고 사망 흠 아스카가 카즈아 잡기도 좋아요 아스카가 나왔을 당시에는 카즈아 아니 풍신유에게 그렇게 센 모습이 아니었는데 5.1 때부터인가 부터는 이제 풍신유 킬러가 됐었어요 아니다 이 ZF447아 아님 하단 톡 안되고 투풀 따닥 죄송 못풀고 뭐 어퍼가 확정이었네요 왜 안나가죠 왜 A양이 안나갔나 똑바로 사람의 크로야 아니야 죄송 아니야 아 대쉬 타이밍에 정확하게 맞춰서 플래싱 미리 까놨었죠 아니요 은하노리님이란 분이 해놓으신 거예요 아냐 바보야 으으으으으으은 왓? 아냐아 죽었나요? 이거 잘하면 끝날수도 있어요 빠지기네 슬픔 굿바이 딜캐 퍼니쉬 확정 딜캐라구요 카운터 완전 당했네 하단 포밍기 좋았구요 왼프리 확정 대시 밟고 빰빰 안되죠 수파초거 확정 카운터 죽었나요? 아직? 아아 그게 끝에 닿네 에어레이드 3타 투포 빰 빰 발서트 계속하죠 로하 원투 따닥 톡 행시너퍼 원투 플라 찍기 투풀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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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고 휴돌 끝났죠 굿바이 오늘도 저에게 고통받고 계시는 오케이님을 위해서 모두 다 10초 정도 목념 킹 오케이님이 아스카로 화랑 잡는 방법을 잘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다른 활암들은 다 잘 잡으시는데 제 활암만 유독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왜 그런진 모르겠어요 원투풀 빰빰 좌스카 2 실패 양잡 안되죠 원투 플라 찍기 투풀 투 플라 체인지 원투 캡터스 좋아요 크랙 대시 밟기 투 포 투 원 슈퍼돌 나이스 축 조절 잘했죠 플래싱 발목 투 죽었나? 원투로 마무리 나이스 펄 외조 하단 아니 야 죽고는 아니지만 아직 죽기에는 너무 이루죠 어퍼 그냥 손값이 지른거에요 유효했으면 케이득 크랩 포스리 아니야 아니야 아하 딴손 굿바이 박수 뭔진 몰라 아무튼 박수 나이스 노우 캡터스 좋아요 노우 어퍼 안되고 빰빰빰빰빰 빰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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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였지 핵터스 안되네 죽고 방금 비살 막은다 맨폴 딜켈 했었어야 했는데 에어레이드 실패 에어레이드 실패 빠밤 펴 펴 꽝 빰빰빰빰 하단 아니군요 만투六 어 원 투 포 대박 하단 하단이라고 했는데 왜 안 하단형 죽고 귀사리 미쳤군 케케케케케케케케케에에에에에에에이 아우 흐흐흐흐흐 아 눈이 맛이 갔다 카운터 좋죠 투플투플라찍기 좋았네요 침착하게 착하게 아주 오른잡기 포스리 꽝 탑 탑 탑 원투 로하 꽝 딴손 샤프 안되네요 에어레이드 2타 발목 2 에어레이드 3타로 굿바이 반격기를 많이 안쓰시는게 좀 문제인거에요 문제는 반격기인거 하단 쇼돌 안되구요 원투 어퍼 포스리가 확정은 아니었군요 슬프네요 헐 카운터였구나 앗 혼메 흐흐흐흠 안돼 라운드 3 파이트 너가 넘버홍 궁디팡팡이에요 도대체 캡터스 우와 저걸 막네 너무 뻔했나 빰빰 헐 헐 헐 죽어가는 중 무엇 어퍼 잘 질렀죠 사망 코님 어서오세요 넘버원 궁디팡팡 메하 화쿠랑님 어서오세요 메하메하 샤프 툭툭 나이스 역가드 양잡 안되네 죄송합니다 가드 안되네 죽고 헐 헐 비바람이 부는 거친 날씨에 헬지 해야겠군요 가드가 안되는구나 왜 가드가 안됐나 똑바로 서라 메크로야 내 너의 화랑은 항상 늘 말이 많지 퍽퍽퍽 오늘의 오케이님은 뭔가 좀 다르시네요 헐 백댓이 자체한 후딜 때문에 어퍼가 떠야돼 대박 원투가 박정 아니요 가드했거든요 아닌가 못했나 헐 천재 천재 세상에 으음으으으음 평소에 오케이님과 너무나도 다른 모습 뭐 혁 제껍니다 건드리시면 안되애애에요 debut 빰빰 원,투 로하 투 사망 얼굴 왜ijd 점 추구 테켄현완친 팔로 고맙습니다 팔로 땡큐 헐 쩔어 역시 전 노랑노랑하게 있어야겠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나요? 사망 역시 진짜 만렙 던져는 헬이군요 진짜 헬입니다 만렙도 안됐는데 만렙 던져주는 슬픔 소화 소화 으음 흠흠흠흠흠 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흡흠흠흠흠흠흠 흠흠흠 흠흠 아 eatsимости 어렵다 타자 하단 샤프 으... 풀챈찍기... 어... 딴손... 아니야... 흐... 아니야... 흐... 망했어요... 꽝꽝 노우... 죽고... 상단에 P 있어? 충격인데.. 저것도 상단에 P야? 무앗? 헐~~ 헐~~ 안돼 안돼 말렸다 말렸다 말린다 사망 뚝배기 맞고 사망 왜? 캡터스 좋아요 헐~~ 안되네 노우 사망 죽고 우와 오케잉이 오늘 너무 잘하시는데 뭐로 무슨 개라도 타셨나 저는 어저께 개를 탔던 것 같은데 아 어렵다 생각이 너무 많나 좀 가볍게 단순하게 해봐야되나 헐 방운속도 진짜 쩔어 오케이님 오케이님 형님 형님 물론 저보다 동생이란건 알고 있지만 잠시만요 캑터스 좋죠 노우 샤프 풀 저거 상단에 피야? 뭣? 밟고 안되네 플래싱 2타 3타 언투 딜레이 미들로 굿바이 아니다 아 진짜 팬썸은 좀 지워주라 인간적으로 못생겼단 말이에요 헐 헐 나이스 끝났나요? 아직 안 끝났네 이럴수가 굿바이 헐 와 방금 레드 썼었으면 죽었죠 카운터 나서 그냥 사망 뭐 하니? 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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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인님 울부짖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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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ght 카운터 카운터 teil 질레 아니야~~ 아니야~~ 켁터스로 마무리~~ 카운터 1타 잇듯이 전타 확정이야 충격 카운터? 아니 저거 보고 쓴 것도 아니었네 내가 막 지른건데 카운터? 호밍 견제 잘해야되죠 오케님이 갑자기 행신플레이를 어마어마하게 잘하고 계세요? 곤란합니다 아니요 아파요 따밤밤 에어레이드 3타 아니야~~ 아니야?! 죽었나? 굿바이 오우 다행 뒤로 굴러서 일어나길 잘했네요 재수였지만 아무튼 그러면 된거잉 빰빰 안되네 노우 헐 도끼를 타마허쳤는데 이게 이렇게 되요 아니다아 이 매크로야 죽고 아우 다행 행운의 여신이 내게 미소를 짓는군 햇살은 우릴 위해 내리고 아름도 서로 비싸게 했죠 우리 웃음 속에 계절은 무엇도 같죠 바람에 불담이 난 머릿결 내게 불어오는 그대 향기 예쁜 두 눈으로 웃음소리로 모두가 내 것이었죠 이런 사랑 이런 행복 쉽다 했었죠 이런 웃음 이런 축복 내게 쉽게 볼 일 없죠 눈물조차 울음조차 닮지 못한 나 정말로 울면 내가 그를 보내줄 것 곁에서 아니 슈터 쐈거든 사망 아니다 이 ZF447아 인간적으로 잘생기면 좀 빼자 너무 못생겼단 말이에요 헐 카운터 맞고 사망 스위트보이스도 좀 빼자 우리 팩트로만 팹시다 팩트로 선동과 날조 같은 거 말고 제발요 네 네 제가 뭐 그렇게 어려운 부탁드리나요 아니잖아요 팩터스 좋아요 빰 꽝 어퍼가 확정 아 좋아요 깔끔하죠 아니 아니야 아니야 뭐 불편 음 방금 뭐죠 굿바이 오우 불편할뻔 헐 헐 헐 헐 아이켄나텔어라 왜 음 거짓말 다음 거짓말 다음 거짓말 무엇 휴돌 아깝다 컴보 좀 더 기술 생각 있게 좀 사용을 하자 우리 매크로야 네 제발요 끝 아 잘했다 방금 진짜 잘했다 와 잘 참았고 백댓시 안되구요 샤스카 어퍼 백댓시 어퍼인데 왜요 안돼요 안되는게 당연하지 안되는게 당연하지 하단 슈돌 어퍼 안되구요 카운터 사망 죽고 라운드 투 파이트 나이스 슈돌 잘 깔았죠 아우 손목아파 엘켄 엘켄 플루세싱 혐스카 그렇죠 양잡기 안되죠 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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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죠 죽고 뭐죠 방금 뭔가 좀 이상했던거 같은데 헐 빰빰 나이스 캐치 잘했구요 빰빰 파파 죽었나 아직 죽기는 좀 이래죠 에어레이드로 굿바이 흐흫 흐흫 괜찮네요 나이스 커트 좋았구요 원투커트 용차가 웬일로 원투에 커트가 되고 막 그런데 로화투 슈돌 샤프 밟고 초핑 안되네 헐 헐 헐 에어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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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타 3타 안되구요 굿바이 잘 참았다 우와 좋아 좋아 간다 카운터 카운터 왜 이렇게 카운터 밖에 안나는건가 카운터 올 카운터야 어떡해 전체 공격이 다 카운터야 진짜 이럴 수 있는거야 실화에요 하단 하단 זה 좋고 하앗 한 닉네임만 보면은 한국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분이신거 같은데 캔 유 스피크... 어... 코리안? 듀 유 노우 갱렘 스타일? 헐... 분리프레임 심리전 완벽하게 졌네요 헐... 나이스! 빰빰 백댓이 공디팡팡 이후에 웬플라가 확정... 빠밤! 빰! 치킨으로 마무리! 치킨 맛있쩡? 에어레이드 실패... 포스리 풀 푸싱 안되구요... 샤프... 하단... 플라 체인지 찍기... 따닥... 톡... 원... 양양 잡기... 좋아요... 그런식으로 계속... 카운터 좋았죠? 노우... 에어레이드 2타... 발목 2... 에어레이드 3타... 에어레이드 3타... 풀... 스카이벌트로 말몰이! 쏘리... 아... 리얼리? 요 닉네임 이즈... 노우더... 어... 에어레이드 4타... 엥글리쉬... 꽝... 헐... 일어났는데... 밟고... 샤프... 아니야... 죽고... 엥글리쉬... 암글리쉬... 미... 헉... 이즈... 마이... 마인드... 비꺼즈... 아이... 스투피... 소우... 앵글리쉬... 오케인님이 점점 더 발전하는 모습이 진짜 보기좋아요. 신기하죠? 어떻게 이렇게 발전하는거지? 땡! 당근빠따타주킥 좋았구요. 뭐죠? 샤프. 죽고. 아니다 이 오케인님아. 슈돌. 뭔지 몰라도 아무튼 게이득. 따담. 밟고. 톡. 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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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우우우. 캡터스 좋아요. 안되고. 망했나요? 아아암암암! 헬로우 티케어 얼바인드. 오케이미 경장은 대체 무엇 벽 앞에서는 그거 안 맞는다면서요 맞았는데 방금 뭐죠 왜죠 원투 나이스 슈 돌 원투 하단 푸싱 로하 투 슈 돌 짠석 망했어요 헐 제 벽인데 건드리시면 안되는데 빰빰빰빰 끝났죠 임 굿바이 포밍기 안되구요 아니 나 왜 저거 맨날 볼때마다 안나 바본가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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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어트 이리어트 톡 수파초 맞고 사망 빰 잘 흘렸구요 웬일이래 웬일이래 빠밤 로하 원잽 로하 투 빰빰 빰빰 전설 아니야 으아악 아 갑자기 모든 의욕이 사라진다 왜 카운터요 그게 반시계를 잡는 기술이었나요 언제부터 어제부터 흠 엠페러 노 땡스 트위지 응 아니야 헐 오케이니 오늘 왜 이러시는거에요 도대체 저한테 네? 반격기 와아 아까 그게 맞았었어야지 왜 안맞아가지고는 흠 슬픔 음 음 음 음 승리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헐! 미친다 오늘 진짜 데메 쿠르야전 진짜 이 악먹을 준비하고 계셨나봐 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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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사망 카운터 포스리가 확정 푸싱 치킨 맛있정 카운터? 웟? 아.. 진짜 스트레스 받으려그런다 오늘 갈게 그 디바인 그렇죠 흐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간타아 헐 크레를 반시결을 엄청나게 잘 피.. 아 시계방향으로 엄청나게 잘 피하고 계시니까 이거 할게 좀 많네요 의외로 우와 아니다 이 ZF447라 명령을 너무 많이 계속 넣고 있으면은 매니저 해임시킬거에요 이상한 소리가 너무 많이 나온다 승단 뜨셨네요 로하2 밟구요 로하2 슈 돌 에어레이드 2타 톡 빰빰 장잡기 굿바이 승단위기 찾아오는건가요? 와 자원 2단차기가 저걸 카운터를 못내는구나 카운터 아프죠 카운터 아팠네요 아아니야 죽고 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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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따닥이 못잡지 방금 탭워 너... 아니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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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뭐가 안 움직여 조우한다 조우하하 저 스카이 좋았구요 굿바이 열심히 일하면 해고당하는 맥코러야 컴퍼니 흐허허 그냥 적당히 일해야죠 방금 왜? 안 확정이요 아아아아아아 나 진짜 저거 너무한거 아니야? 미쳤음 게임도 아니다 왜?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왜그런나 다행이죠 로하이를 쓰지 바보 둘다 버벅거리다가 방금 전에 레드 쓰셨으면 아마 죽었을 것 같네요 역선단 가지야아아 역선단 가지야아아 하단 어퍼 원투 퍼스리가 확정 에어레이드 2타 풀챔 팩터스 좋아요 로하 꽝 왼플까지 확정 좌스카 좌스 나이스 에어레이드 2타 로하 안되네 어 무엇 무엇 아니 가드했거든 죽었네요 죽고 삐 사망 카운터 나이스 헐 저 2타 구분 하시네요 뭐 뭐 나이스 아니야 그런거 안쌌어 헉 굿바이 크레센트 아 공창각 엄청 좋았죠 어 로하 투 슈 곤란하다 조금 곤란하다 백대시 백대시 왼플 좋았구요 에어팡으로 벽걸이 좋았네요 죽었다 비 죽었다 삐 시명킥 너 도대체 뭐하니 폭 안되네 핵타스 실패 쩔어 오늘의 오케이님은 어마어마하셔요 헐 꽝 빰 아 어 벌써 끝났네 헐 아 어렵어려 두번째 승단 찬스 이신가요 아니면 위기 이신가요 알수없죠 알수없죠 아니야 슈도 썼어 바보야 헐 이신 나이스 오케이 도룹 제 디스펜스 디스펜스 디펜스 노오 노오 정확한 타이밍에 세차기 카운터 잘냈죠 빠밤밤 안되네 헐 완전 무기란 연속공격이 아니었습니까마는 카운터 다행이죠 죽고 굿바이 메코라 이즈베리 카운터 카운터 좋았구요 로 하 투 빰 빰 아니야 제발 좀 저거 좀 그만 앉아 이 바보 매크로야 으으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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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바보잖아 슈 돌 왜 슈 돌이 안나감 슈 돌 캡터스 뛰어와서 발목으로 메모리 굿바이 메코라 메코라 이즈베리 어그레시브 화랑 철자 틀렸어요 화랑 저거 아닙니다 화랑은 화랑이 아니라 호와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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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름은 아랑인거고 성신은 호시였던거에요 바보 매크로야 으으 팩트로팬다 으으 아파 매크로야 스투핏 어 아니 아니 어떻게 알았지 쫑쫑 너무하는걸 알고 계시는군요 캡터스 좋아요 헐 망함 저거 안썼거든 헐 헐 죽고 카운터 사망 굿바이 어떤 경우라도 그때 개기심 안 돼요 카운터는 아니었지만요 음 괜찮아요 엘캔 플래싱 여긴가 어 잘됐어 벽걸이 퍼펙트 좋았네 캡터스 좋아요 역가드 패턴 오른잡기 안되네 플래싱 2타 원투 딜레이 미들 안되구요 발목으로 굿바이 앰프리 확정 바로 플래싱 그렇죠 오른잡기 실패 뭐 호빈 왜 왜 왜 이렇게 되는건데 공중 에서 맞았다고 치다리 싸이건 너무 심하잖아 헐 상단에 핀보 굿 발기 굿바이 음 좋아 절벽 메타 쪼금씩 살아나고 있쥬 나한테 유리한 맵에서 내가 지면 안되잖아 하단 백돼시 좌스카이 음 카운터 좋아요 빠밤 꽝 예아 양잡기 아직 남았죠 토트피 원투로 굿바이 헐 난 안닿는데 닿아요 뭐 램플라가 확정입니다 그만쓰세요 혼나요 혼나요 아니 그걸 어떻게 막으시는거죠 푸싱 치킨 좋았구요 에이앙 앉으세요 스파초 못쓰셨구요 다행이죠 슈우돌 원투 플라 찍기 실패 횟구여 죽었나 로 하 투 굿바이 에이앙 카운터 맞았죠 헐 나는 왜 맞으면 다 카운터로 맞지 헐 이걸 뒤집으러 가나 그럴리가 아직 갈 길이 너무 멀다 이걸 매크로야가 굿바이 우와 좋아 헐 흐름 탔죠 아 아니야 어퍼 잘 깔았구요 빠밤 꽝 예아 빰빰 밟고 안되네 플래싱 3타로 굿바이 헐 왼프리 확정입니다 그만쓰세요 빠밤 실패 방금 역가드 굿바이 아니군요 플래싱 플래싱 3타 안되구요 에어레디 2타 발목으로 메모리 굿바이 헐 폴 폴 푸진고 아니다 이 ZF447라 노우 빰 빰 캑터스 실패? 헐 침 네코라에 대해서 너무 많은거 알고 계시는군요 슬프게더 말입이다 원투 플라 찍기 좋았구요 빰 빰 빰 이번엔 절대 안앉으셔야겠죠 헬 죽고 오... 헐... 꽝꽝! 발코니 다 제껍니다. 건드리시면 안 돼요. 오케이, 님. 겁나십니다. 그러다가... 치퀸... 치퀸... 오케이, 님. 오늘 저녁은 치킨 드셔도 될 것 같아요. 굿바이! 궁디팡팡! 메모리! 예! 속보 상대 매크로의 애청자. 아아... 떡상가지야야~~ 아직... 멀었나 봐요. 에이앙 어퍼 까비 까비까비 왜 이렇게 아까운게 많나 뭐옷 뭐옷 헐 죽고 Can you chicken on reaction or buffer only 헐 헐 나니야 이 오케임 이마 또 확 말리네 캡터스 좋아요 노우 죽고 호밍기 이제부터 깔겁니다 진짜 많이 깔거에요 지금부터 호밍기 진짜 미치도 깔겁니다 절대 밍신하지마세요 나이스 에이앙 노우 무엇 양잡기로 마무리 굿바이 아 좋았어 쇼돌 쇼돌 엎어 안되구요 오른잡기 원투 캡터스 좋아요 포스리가 확정? 아니야? 로하 땀 노우 차스카이 좋았구요 원투 딜레이 미들로 굿바이 원투 딜레이 미들로 굿바이 예의에이 좋아요 일단 벽에서 멀리멀리 탈출해야되니까 멀리멀리 이런 넙후 재반격은 오후야 떡상 이번엔 푸진 가지라 아니야? 아니야 아직도 아니야 털썩 지금 내가 먹은 점수가 몇 점인데 10점이 넘는 것 같은데? 착각인가? 5연승 흐름 좋죠? 실패 어퍼 나이스 주론 콤보 쓰고 싶진 않으니까 루트를 급하게 바꾸는 중 로하 투 빰빠밤 투원 슈 돌 에어레이 리타 톡톡톡 톡 포플 잡기 실패 앉으세요 굿바이 에잇 실패 빰 아프죠 포스 털이 안되구요 빰 빰 아니야 죄송해요 죽고 일부러 귀살 유도하려고 도끼 1타만 한 다음에 귀살 가드하고 띄올려 운게 메나리오였습니다 슬프게도 안됐지만요 마음대로 되는게 하나도 없어 어 위안이 차 슈 돌 에어레이드 이타 쳐핑 밟고 대시 나이스 굿바이 깔끔 편안 아냐 1,2 플러스 마이 0구나 카운터 계속 계속 심형킥맞는 중 죽고 힘 하단 톡 원투풀 발사체 실패 후으으으으으 이러지마세요 아니야 너 하는거야 메코로야 제발 푸싱 원투 따다 나이스 헐 사망 슬픔 사망 저 하단을 막았어야 됐는데 아 흘렸으면 게임이 터졌겠죠? 방응속도 느린 매크로야라서 흘리지 못했어요 저것도 엄청 느린걸로 알고있거든요? 한 25프레임정도 되려나? 계급욕심 나이스 버렸습니다 버려있는게 나아요 계급욕심을 좀 버리고 나면은 플레이가 조금 더 깔끔해지시는 부분이 있을거에요 헐 헐 헐 헐 헐 헐 웨이브크랩 좋았죠? 현모 하이 하이 헐 자체 후딜 때문에 맞아야하는 서러움 헐 아 가드가 늦었어 아니 역축인데 정축으로 다시 뛰어오는 센스 무엇? 죽고 헐 아직 기회가 있나요? 실패 이건 너무 큰 욕심이었네 슬픔 하단 슈 돌 에어레디 이스타 톡 꽝 안되네 푸싱 원투 풀 슈 돌 원투 하단 투풀 포 쾅 아니야 아니야 발솔트 썼어 왜이러세요 아니야 이러지마세요 으아니야 리셋 컴보 훌륭해요 정말 정말이지 정말로 훌륭해요 빠밤 노우 뭣 사망 카운터 카운터 원투쓰리 카운터시 전타박정 헐 오케이님 왜이러세요 오늘 평소에 반개끼도 그렇게 열심히 안쓰셨던 분이 죽고 아니 음 또 불편 한번 몰아쳤다가 한번 받아주고 뭐 지금 그런식으로 게임을 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퍼스리가 확정 푸싱 안되구요 아니! 푸싱을 어떻게 시키방향으로 위주로 피하지! 뭐죠? 뭐죠? 아 나이스 아 얄미워 노우 죽었나요? 빠밤 로화 꽝 실패 사망 스티브랑 하면 제 플레이가 안나오는 느낌 그래요 맞아요 방금 앉으셨던 것 같은데요 저 선생님 헐 빰 잘 흘렸구요 좋았죠 엘캔 엘캔 플래싱 노우 나 진짜 뭐하는거야 다행이죠 나이스 이렇게 왠 노우 사망 톡 오케이 잘 막았다 보고 흘린거 아니에요 그냥 찍은거죠 잘 찍었네 매크로야가 잘했네 매크로야가 잘했네 매크로야가 잘했네 캡터스 좋아요 죄송합니다 바보야아 오우 다행 이 무슨 동체시력 보고 흘린거 아니라니까요 저걸 어떻게 보고 흘립니까 사람이 오른잡기 성공적 빠가닥 아닌하심 왼프리 확정 역가드 한번 더 실패 슈돌 노후 슈돌 깔았는데 으으 아깝다 빰빰빰 사망 사망 쩨차기 카운터난이었지만요 관계없죠 나이스 하냐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앗 노후 노후후 또 슬슬 절벽이 가까워져가고 있는 중이죠 슬픔 아 앗 낭심차기 내가 내가 곧 곧하라니 슬픔 캡터스 좋죠 그래 호밍기 좋아요 앰플라가 확정 끄틀거렸으면 안됩니다 꽝꽝꽝 굿밟 아니네 여..여기가 어디요 정신이 드십니까 선생님 영 좋지 못한곳을 맞으셔서 나해ką 겹제꺼죠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아 니바인이여 안심하시오 나이스 벽 제꺼죠 예아 아 디바임이오 안심하시오 아니야 제반기 입력 보고 왜 못하나 이 바보 매크로야네 도대체 오케이 발목 아 디바임이오 안심하시오 내가 내가 디바임이라니 말도안내서리죠 아니 가능한가 벽인가요 벽만 아니면돼 베시쇼돌 원투풀 실패 빰빰 아프죠 와 대박 헥터스 좋아요 아니야 대시 자체냈어 센세드 컴보너로다가 남코당해서 축 날아가서 이상해지면 하스텝으로 가시는군요 그렇죠 다 그럴걸요 화랑유저분들은 택타스 실패 아 뭔가 좀 타이밍을 애매하게 앉으시고 지금 엄청 고민이 많이 되네요 헐 망했다 굿바이 3앤승 커트 좋았구요 다 그럽니다 화랑유저들 어쩔수없어요 축을 이상하게 만드는 하루다를 탓해야죠 축을 이상하게 만드는 핫스텝을 좀 도입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셀러스 스타일로 약간 참고만 출발 아니야 바이설트 쐈어 이 미칠바람아 벽에 닿는 끈 닿는데 더다지 만족스럽게 닿지났네요 이걸? 이걸? 나진이 이걸? 나진이 노우 저걸 어떻게 막으시는거죠? 이해가 안됨 슈파초 방속도 진짜 좋으셔 양잡기 안되구요 땀 포플 원투쓰리 에어레이드 3타 굿바이 네 실비님 들어가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슈 돌 실패 나이스 슈 돌 잘 깔아놨죠 원투 플래싱 호밍기 안되구요 원투 원 로하 풀꽝 슈 돌 로하 팩터스 옆가드패턴 끝 굿바이 펦 아이오 고인 투 플레이 안나 앤 레이 웬 데이 컴 아웃 안나 랑 레이 안합니다 저는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너물 젊어해요 고맙습니다 케 케 케 케 케 생각은 내가 하는게 아니고 상대가 하도록 유도를 해야되는거에요 카운터 슬픔 빠밤 옆백광 괜찮아요 콤보는 다 맞아야되지만 아니야 뭐하는거야 어? 뭐지? 차스카이 좋았죠 굿바이 공디팡팡 메모리 좋았구요 쩨차기 노우 플라찍기 포스리가 확정 원투 플라찍기 안되네요 에이앙 실패 제벽인데 제발 코니 건드리시면 으으으 슬픔 빰 헐 헐 원투가 왜 씹힘 카운터 어? 죽고 안됐네 또 전설 한번 쓰러 가보려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안되나 저걸 어떻게 막으시는거죠 이해가 안됨 호밍기 미치도록 깔아야됩니다 호밍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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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래싱으로 마무리 콤보 짱 감사합니다 노우 연예올 좋구요 샤프 로하 풀꽝 안되네 슈 돌 노우 무엇 에이앙 어퍼 아 잘 풀었다 노우 아아 이번엔 못풀었어 바보 저 스카이 좋았구요 저 스카이 좋았구요 일단은 레아를 쓰죠 오케이 웨이브 크레를 쓰려고 했는데 음 선택을 잘했네요 빅 데미지 꿀잼 3연승 다시 들고 왔어요 네 점수는 대체 어디쯤에 있는가 궁금해집니다 문득 아스칸 시교잉신 아스칸 시교잉신 아스칸 시교잉신 아스칸 시교잉신에 약하되요 약한가봐요 진짜 카운터 땡 초스카이 좋았죠 아직 안 끝났습니다 발목광 수파초가 확정 짠손 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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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은 시간 차이가 엄청나네요 아 그래요? 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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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귀살 리듬의 귀살이죠 빰빰빰빰빰빰 하단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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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이걸로 오케인님이 우리 게임하는거 너무 재밌죠 카운터 overhe올 카운터 카운터 제이제 카우터 유튜브 둘러보다가 옛날치원권영상을 봤는데 네 역키 양자 잘 푸시네요 걸 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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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 안되네? 역시 안됨 아아아 네 그거 0로하이라고 한게 있어요 6때는 로하이가 오른플라 자세에서도 동일하게 나갔었습니다 톡 안되고 나이스 쫘스카이 좋았구요 벽어디지? 벽어디지? 여긴가? 아니야? 죄송합니다 헐 헐 어려운 콤보 잘쓰시는 오케이님 무엇 아니요 죄송합니다 나이스 끝난거 같애요 굿바이 로하이 투포 오른풀 로하이 엘캡 막쓰는거 보니까 재밌어보이는데 크욱 해보고싶다 그 당시에 화랑은 썩었어요 지금의 화랑 스펙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나이스 완전 끝오브 끌거리에 슈돌이 딱 다였죠 다행이죠 나이스 툭 빰 톡 예아 끝난거 같애요 그게 다할거거든요 그러면은 공기팡팡 기다리죠 굿바이 음 좋아 톡 나이스 벽입니다 시작해보죠 사기치기 시작 하단 중단 플래시 헐 픽살이 좋아요 카운터 뭐 발가락 슈돌 짱짱맨 발톱 슈돌 좋죠 후으으으으으읏 죽고 에이 하하 저걸 왜 Q돌이면 게임 다 풀리나요? 잘 모르겠네 밟고 아니야 오케이니 그거 아니야 노우 헐 카운터? 쩐다 죽어가는 중 뭐? 죽고 와아 이걸 뒤집으시네 양잡기 원 쇼돌 원투 캡터스 좋아요 노우 아니야 업퍼 웟 캡터스 노우 노우 원투 따닥 톡 안되고 원 원투 안되네 샷 안나가죠 괜찮아요 노우 에어레이드 2타 따닥 캡터스로 메모리 굿바이 오와아 오와아 저 파초 2타가 못앉이니까 너무 크다 바까락 바까락 슈돌 짱짱맨 발톱 슈돌 짱짱맨 원투 실패 샤스카이 격 보였죠? 꽝 이거 게임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확정 포플 로우 원투 플라 찍기 뭐하는거 매크로야 좀 잘하자 발가락 캡터스 보여주세요 그게 되네요 되나? 공방권이 나에게 없지만 먼저 들어가주는 정도의 센스 툭풀 안되네 원투 안되네 왜 이렇게 안되는게 많노 맨플라이밍거에서 나오는 잡기는 양잡이에요 양잡으로 푸셔야 됩니다 죽고 나이스 자스카이 좋았구요 음! 나켓 잘했구요 역가드! 슈도롤 안나가네 노우 나이스 투 안맞냐 그게? 어떻게 그게 안맞아 어떻게 그럴수가있어 굿바이 양잡입니다 폴라잡기는 양잡밖에 없어요 아니야 나이스 프레임 무시하는 공격 잘썼죠 오 엘텐 한번 더 잘썼다 나이스 좋아요 왼잡기 오른잡기였네요 아니 왜 안맞음 노우 노우 빠밤 노우 죽었네요 죽고 슬픔 파이트 아니야 거기서 1옵션은 도대체 왜 썼지 아니야 바보라서 그럴 수 있죠 엠플라가 확정 그만쓰라고 말씀을 아까부터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쓰시면 안돼요 원 원투 캡터스 좋아요 노우 뭐 어디가니 초 죽고 카볼패턴 받아내야 되죠 으아 죽 cyberfu 으아 죽었어 으악 이нибудьOME 자신감있게 쓰지 里 너는 죽어 오늘의 시간은 이 정도면 되겠다 늦었어 늦었어 한심 철겨서 세차기 엎어 데덜덜덜덜씨 데시덜덜 저런거 참 좋죠 그냥 뱀플 지른 거에요 US니깐 됐지오 뭐 꽝 1층 벽꽝 제꺼 맴플러 밟고 좌슥 안나가죠 망했다 망했다 어우 다행 음 폭풍러쉬 잠깐 동안 게임을 쉬고 계셔도 되는데 저 카운터시 저렇게 되는구나 참 알았네 캡터스 좋아요 이런 하단 호밍기 호밍기 호밍 안되고요 플라 찍기 안되고 토플 장잡 푸실거고요 푸시지 마세요 땡 안돼요 오케이 카운터로 마무리 엄청 뜸 들이다가 캡터스 좋았는데 무엇 수파초가 확장이랍니다 자아 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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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좌습 카 굿바이 벌써 끝이야? 더 덤벼봐 발음 발음 반격기 안되요 곰돌곰돌님 어서오세요 반격됩니다 반격되는데 그게 버튼 그 사람성구조상 재반격 입력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거랑 관계없나 아 그니까 화랑이 그 다음에 어떤걸 레디하고 있는 경우에 재반격 입력하기가 좀 어려워요 나이스 백댓시 아스카 어떻게 팔 짧아서 안타깝습니다 괜찮아요 언젠간 웃을 날이 오겠죠 양잡기 레이즈 온 에이앙 안되고 헌팅 굿바이 헌팅 삑살이에요 플래싱 삑살입니다 슬프지만은 인정할건 인정하구요 우리는 문화시민이니까요 죄송합니다 죄송 해요 오름플라 실패 원투 따닥 따닥 투원 슈 돌 안되고 다행이죠 에이앙 빰 빰 굿바이 아스카페리는 무릎이나 팔꿈치로 머리 때리는거 아니면 전부 반격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나이스 어퍼카운터 좋았죠 빠밤 저기술 곰도 있는거 같던데 곰도 있죠 나이스 스프링킹들케 완전 잘해주고요 여기서 좌슥 안되네 플래싱 3타로 굿바이 이제 슬슬 떡상 각 대도 되지않나 뭐 이렇게 뜸을 들이나 떡상 지금 바로 라인나우 아니야 헐 헐 나 지금 점수 10점 넘게 먹었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일이야 양잡기 원투 캡터스 실패 슈 돌 좋았구요 원투 빰빰 레이지가 온 되는 피 온 그래 초핑 에어레이드 1타 2 팜팜팜 죄송합니다 빠빠 굿바이 원투 풀 톱 예아 오케이님이 화랑을 전혀 모르시네요 왜그렇죠 지금까지 걸어오신 애가 많은 화랑을 만나보셨을텐데 왜죠 헐 넛 빰빰빰빰 아니요 오케이님은 오히려 방귀끼를 덜 쓰시는 스타일이세요 한 헐 화랑 꿀밤 쓰는 화랑이 없죠 왜냐하면 진짜 애매하거든요 이득프레임이 2프레임입니다 거기서 카운터 시킬 수 있는 기술이 이득 볼 수 있는 기술이 몇개가 없어요 아 네 오케인이면 반격기 잘 안쓰세요 그래서 제가 게임하기가 의외로 편합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재반격을 끊임없이 입력해줘서 상대에게 재반격기를 못쓰도록 유도를 하는 부분도 있긴 했었어요 이제 떡상 드디어 지금 먹은 점수만 해도 12점쯤 된다 그렇지 와 드디어 반짝반짝 나무 반짝반짝 눈이 부셔 노노노노노노 재반기 커만드 있어요 잡힌 손에 그 방향 앞으로 하시면서 잡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카운터 무엇 호밍이 아프네요 카운터 샤프 로하 꽝 끝났나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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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픈 굿밟 이걸 매크로야가 푸진 콩그레슈레이션 폴 푸진구 아니다 이 ZF447아 카운터죠 와장창 카운터죠 와장창 캡터스 좋죠 캡터스 한번더 예아 하단 안되고 플래싱 안되고 포스리 에어레드 1타 톡 라인수 대박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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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나요? 바팅 맞고 사망 수요인님 어서오세요 어흥 메카메카 슈 돌 호밍 하 아니야 이러지 말자오 우리 매크로야 제발요 원투 플라 찍기 개시발 와 대박 어퍼 안되고요 차스카 안나가죠 하단 톡톡톡 슈 돌 어퍼 안되고 죽고 죽고 퐈 아니야 익용 봉인시켜야때 빰 Past 지내우 아프다 넘무 아프자노 치킨 노으 죽고 storm 아아악 가드했는데 늦었나 혹시 주라기 월드 보고 계신가 아뇨 잉룡 봉인했습니다 나오려던 순간 맥룡무웃 아 진짜 입 벌렸으면 잉룡 소환 좀 됐을 것 같네요 굳이 입을 다물고 잉룡 소리내서 죄송합니다 맥코라 님도 사람이셨군 사람 아닌가요 사람이 아닐 수있나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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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빰 아프다 이 오케님아 아닛 왜요 굿바이 내 안에 맥룡이 깨어나려 해 맥센세 화내시는 화내는 거랑 좀 다르죠 캡터스 좋아요 슈 돌 화내는 거랑 좀 다릅니다 그렇지 않나요 으으으으으 이게 오케이니 귀찮게가요 왜이렇게 캡터스 레이지 온 에이안 카운터 에어레이드 이태로 굿바이 팩물 시청자 6명일 때 봤는데 어느새 40명 뿌듯 그러게요 헐 러브유 투 데슨 헬로우 웰컴 투 마이채널 오오오 방금은 치킨 보고 썼어요 죽고 규일에 보고 왔습니다. 강등당하시고 익룡 다시 소환하십니다. 네 그래요? 왓츠앱듀 버디 마음대로 되는게 하나도 없다 그죠? 아아 이건 늦었어 바보 매크로야 아냐아 죽고 아냐아 죽고 이걸? 이걸? 벽걸이 어디? 여기? 정확하게 맞췄고 좋아요 호우 반격기 나오는 모션 나오는거 보고 치킨을 썼다는거에요 어? 왜? 무슨일이? 서버에 문제가 생겼나요? 아뇨 저희가 뽑을리가 있나요? 저는 아무것도 안했습니다 5인 끊겼어요 그렇군요 오케이님 오늘 왜 이렇게 이 악물고 하시는지 재밌당 전 재미없 아 저도 재밌어요 그 제가 내미는 그니까 이렇게 있다가 오른발이나 아가는 이 타이밍에다가 앞으로 오른잡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연타 앞으로 오른잡기 연타 아 저도 리벤지 했는데 매칭이 안되요 지금 서버가 모넌 했죠 지금 모넌 때문에 서버가 좀 불안정한 것도 있을거에요 아마 반격기 안되는거 있습니다 박치기 어깨 팔꿈치 무릎 발 뒤꿈치 뭐 그런것들은 반격 안됩니다 화랑기술은 전체가 재반격이 안되는건 없어요 어 재반격이 안되는 반격기는 킹이 가지고 있구요 어 나머지들은 그냥 페링류들은 그렇게 확정으로 안들어가요 페링류들은 페링류들은 재반격을 할수 없습니다 샤오 소담님 안녕하세요 화장실 갔다올걸 그랬나 하필이면 지금 타이밍에 샤오 소담님을 딱 만나서 소담님 패턴 엄청 많으시죠 조심해야됩니다 조심해야됩니다 화버지 vs 샤버지 저는 화버지 아니죠 화버지는 영감님 계십니다 진이나 헤아치 브라처럼 흘리기는 재반격이 안된다는 뜻인데 맞아요 나이스 프레임 무시하는 공격 좋았구요 플래싱 한판만 이기면 돼 좀만 좀만 앉으세요 발목 굿바이 화랑패턴장인 vs 샤오패턴장인 근데 저는 그 샤버지만큼 패턴이 뛰어나진 않죠 헐 왜 확장인가 저거 음 노린거에요 오른잡기 안되네 죽고 사망 아니요 저는 소담님보다 피지컬 좋지 않아요 그건 진짜 경기도 우산이십니다 여기죠 엘켄 엘켄 플래싱 낮은격과 슬픔 샤프 호밍기 포스리 로하 투 에어레이드 3타로 굿바이 조금 전판 가져갔었으면 쉽게 승단할 수 있었을텐데 조금 아쉽죠 톡 빠밤 톡 빠밤 실패 나이스 잘 흘리려구요 잘 흘리면 뭐하냐구 샤오가 저걸 안맞는데 투 슈우돌 원투 폴 호밍기 포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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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밍기